청각 장애인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초인종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른바 보이는 초인종이 등장의 화제인데요. 귀로 듣고 동시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귀가 어두운 노인들도 이웃과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군대 할머니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할머니는 곧장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줍니다. 무선 초인 등, 초인종이긴 한데 소리와 함께 빛이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청력 장애가 있는 할머니에게 소리도 크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초인종은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얼마 안 들리고 가족이 있는 건 들리고 그래요. 이거는 소리가 나이 좋지. 소리가 그래 딘딘하면 소리가 나이겠네. 한 달에 한 번 이 군대 할머니를 찾아오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이 무선 초인 등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주택 사시는 어르신들 방문 가면 없어가지고 저희가 문 계속 두드리고 어르신 이름 불러도 안 나오셔서 전화를 여러 번 해서 겨우 문 열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무선 초인 등은 동네 이웃들이 직접 설치했습니다. 송현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초인 등이 필요한 집을 직접 파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37세대밖에 설치를 못했지만 앞으로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선 초인 등은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소문에 달서구 안에서는 벌써부터 이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